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가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발표를 하면서 조민의 입학 성적이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학교의 성적은 3등이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조민의 서류가 입학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성적 때문에 입학을 했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민의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본 언론사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조민의 성적은 3등이 아니라 24위였다. 30명 가운데 24등이었다라고 보도를 하자 부산대학교가 부랴부랴 이를 확인하고 난 뒤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는 조국이 이와 관련된 부산대학교의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마치 조민이 아주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식으로 글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민의 성적이 3등이었고 전학교 성적이 3등이었고 영어 성적은 공인 영어 성적은 4등 이렇게 해서 아주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고 조작된 서류가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이 정경심의 판결문을 읽어봤더라면 부산대학교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텐데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의 판결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발표문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딸이 아주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구속됐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것도 법학과 교수가 그 판결문을 읽지 않았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조국 딸에 대한 혐의가 지금 부산대학교 발표했던 것처럼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인용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민의 성적이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가 입학해서 많이 인용됐고 여러 차례에 그렇게 그게 쓰여 있어서 만약에 그걸 서류를 스펙 자료들이 가짜 위조라고 하는 것들이 다 회수되었거나 제출되지 않았으면 조민의 입학 서류에 상당 부분 공란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이 그 서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부산대학교의 설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국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판결문에 조민의 성적이 24위가 나와 있고 그 판결문에 조민이 그런 서류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학생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민이 이런 허위 조작된 서류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합격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조국이 마치 부산대학교가 발표했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민이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짜 서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글을 공유했던 것은 조국 자체가 지금 조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한 사람이 김건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기서 관과해서 안 될 것은 조국의 가정스러운 위선적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식 위원장은 아내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당연히 읽었을 조국인데도 부산대학교가 판결문과는 달리 엉터리 성적을 발표하고 표창장 위조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가정스럽게 부산대 발표를 인용하며 조민의 우수한 성적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입학처소의 부당함을 공격하는 위선과 이중성을 보였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말의 달인인 조국답다라고 쓴 것입니다. 이게 조국의 보인의 페이스북의 언론콜입니다. 이날 조국은 아시아경제에서 부산대학교가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시아경제의 기사를 보면 조국이 조민이 입학 성적을 보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에 조시가 19위였고 전적 대학 성적은 3위였다. 공인 영어성적은 4위였다. 자기소개서 내용에도 허위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주 주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대학교가 발표했던 성적 부분 이런 것들이 착오였다라고 밝힌 거죠. 착오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국은 이미 부인의 판결문을 받아 봤기 때문에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조민이 아주 성적이 좋아서 입학한 것처럼 이것을 인용하고 공유하면서 조민이 억울하다 하는 것을 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조국이 그야말로 위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건식 당협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은 지금 직격탄을 쏘고 있습니다. 이 김건식 위원장은 조국은 1심 판결물과 다른 부산대 발표를 보고서도 뻔뻔하게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조민의 입학 취소의 부당함을 선동하는 짓을 태연하게 자양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조국의 가정스러움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말하고 부인 판결문이고 본인도 관련 범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즉각 항소에서 다투겠다고 전의를 불태운 만큼 1심 판결문을 그가 꼼꼼히 읽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읽고서도 이번 부산대 발표를 즉각 인용하면서 거짓 선동을 한 것은 조국이 가정스러운 정치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결문을 안 읽었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거나 더 그건 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다. 구인이 부인이 법정 구속되었고 본인 혐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고 또 딸의 입학 취소와도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읽지 않고 적각 항소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선동에만 몰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국은 판결문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명식의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판결문을 읽지 않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김관식 위원장은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반성할까. 노답 조국이다. 이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철이 들다. 철이 들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지금은 조국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조국 어머니가 조국에 대해서 마치 조국을 예수로 비유하듯이 그렇게 글을 정의구현사제단에게 대표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십자가로 보내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인 것처럼 조국 어머니, 조국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상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럴 경우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고하고 또 감히 저런 걸 적어서 이렇게 항변하지 못할 텐데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일종의 신념을 넘어서 신앙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입학 전용 공정관리위 실무자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위 성적을 기장회견해서 직접 설명한 부총장도 아주 많이 놀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조민의 성적을 검토한 결과 조민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 조국 정말 대단하다. 윗선, 뻔뻔함 이런 댓글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산대학교도 조민에 대한 지지, 조민을 합격한 것에 성적의 인용이 없다. 이런 걸 강변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조국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부산대학교가 발표했으면 그걸 인용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가짜뉴스 다시 확산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조국이 아닌가 정말 대단한 조국이다. 정말 조국스럽다. 노답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